아 꼭 북유럽 같네 북유럽 저게 개구리 섬이구나 개구리 모양으로 생겼네 진짜 개구리 섬 저기서 무슨 라이팅 쇼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오토 라이너스 저기는 뭐 중대형 크루즈 같은 거고 여긴 마창대교 아 여기서 봐서 이 귀산 쪽에서 여기가 진짜 마창대교가 제일 잘 보이는데 이쪽이구나 플로팅 717 어 보금 레스토랑 야 플로팅 717 7월 17일에 생겼나 플로팅 717이 투썸도 있고 뭐 닭강정 우삼겹 초밥도 팔고 여기 스타벅스도 있다는데 스타벅스는 없어졌나? 저기 있구나 스타벅스가 없을 리가 없지 위치는 안 좋네 투썸이 낫네 개구리 섬 개구리 모양 닮았어 정말 기가 막히게